자 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미드 자막없이 읽어라 책에 있는 거. Break a leg. 원래 이걸 직역하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사람들 어떻게 번역하겠니? 다리 하나 부러뜨려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good luck. 이런 의미에서 미국 아이들이 break a leg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기 잠깐 보면 wish me luck. 이런 식으로 할 때 good luck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오케이 break a leg 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제가 스키를 잘 못할 때 제 스키장만 가면 넘어진다 그랬더니 미국 아이가 스키장 가는 저에게 break a leg.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요. 다음 표현입니다. give it a shot. 한번 해봐라죠. 이런 식으로 할 때 give it a shot. 밤낮 못한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스키 얘기했으면 스키장에 겁나서 못 알아보고 이런 사람한테 give it a shot. 한번 해봐 시도해봐 이럴 때 shot은 뭐랑 같은 거다? try try랑 같은 식으로 give it a try. 그리고 나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rest assured. 들어갑니다. judging Amy. 이거 진짜 옛날 드라마다. 옛날에 제가 무척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Amy라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저지로 나와요. 그런데 judging Amy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 그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엿보는 거예요. 다시. When you mean for it to happen.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라면. How does that make you feel? 한 번 더. How does that make you feel? 지금 이거 보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지금 콜트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너 그러면 어떻게 했니 기분이? How does that make you feel? Good. 좋죠. Like safe I guess. Like safe I guess. 이러면서 like가 먼저 나오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클리셰라고 한다. 클리셰. 오른쪽에다가 C-L-I-C-H-E라는 부로에서 나온 건데 상투적인 표현이죠. Like를 10대에서 특히 많이 써요. Like safe I guess. Safe from what? Safe from what? Safe from what? 뭘로부터 안전하다고? Safe from what? Safe from what, 아비? Safe from what, 아비? 그러면서 또다시지 물어보고. I don't know. 알았나요. 글쎄요. 여기서는 글쎄요 정도가 돼야 돼? 몰라요가 아니라. I don't know. Okay. So attention is pretty cool. Attention is pretty cool. 지금 이 아줌마가 뭔가를 얘한테 지금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attention.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각받는 시선받는 거. It's pretty cool. It's pretty cool. 멋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귀걸이하고 계신 여학생님들 다 하나같이 지금 귀걸이하고 계시네, 굉장히 많이. 왜 그러는 거야? 이뻐 보이고 위해서 사람들한테 attention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착각이에요, 그거는요. 남자들은 귀걸이를 보는 남자가 없어요. 귀걸이 보는 남자는 대부분 좀 이상한 남자들이야. 그런데 어쨌든 attention 받는 것은 pretty cool. 좋은 거잖아, 그렇지? Attention is pretty cool. She's drawing conclusions, Your Honor. She's drawing conclusions, Your Honor. 지금 바로 주인공 우리 에이미가 잠깐 나오는데 She's, 그녀는 지금 뭐하고 있다? Drawing conclusions. Drawing. 스펠링은요? D-R-A-W-I-N-G. 그림 글이 닫아도 되고 선을 긋아도 되고 여러 가지 단어예요. 그다음에 conclusions가 나오죠? C-O-N-C-L-U-S-I-O-N-S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는 변호사나 검사가 반드시 뭐만 할 수 있어? 질문만 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의문문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아, 예를 들어서 attention is pretty cool. 뭐 이러면 이거는 conclusion을 내려버리는 거라고. She's drawing conclusions, Your Honor. There's no jury here. Well, there's no jury here. 왜냐하면 둘이서 굉장히 친 분이 높거든요. 지금 저 질문했던 여자 있지? 둘이서 굉장히 친해. 그리고 얘는 별로 안 친하고 그러니까 우리 에임이 참 치사하죠, 그죠? 야, 저 배신원도 없는데 어떠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There's no jury here, and you can rest assured. You can rest assured, 한 번 더. You can rest assured.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주어부터 you, 저 동사는 can. 그런 다음에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Rest, R-E-S-T. 그 다음 단어 뭐 쓰고? Assured, A-S-S-U-R-E-D. You can rest assured. You can rest assured. I can draw my own conclusions. I can draw my own conclusions. 내가 법을 모르냐? I can draw my own conclusions. 내가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어. There's no jury here, and you can rest assured. I can draw my own conclusions. But do you stick to questions? But do you stick to questions? 그렇지만 질문을 해라, stick to. 이런 것도 금덩어리예요. 이거에 머물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questions로 머물러. 자꾸 이렇게 conclusion을 싸지 말고. But do you stick to questions, Ms. Kozlowski? Ms. Kozlowski, 꼭 last name으로 불러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꼭 last name을 불러야 되고, your honor 이렇게 꼭 불러야 되고 그러는 그 법정에서의 어떤 예의범죄 같은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decorum이라는 게 있어요. 꼭 알아가십시오. 그 단어도 decorum, D-E-C-O-R-U-M. 그래서 법정은 꼭 정장차림으로 가서 last name으로 하고 존댓말 쓰고. 그래서 제가 법정 드라마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포멀한 영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법정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꼭 나오죠. 많이들 나와요. But do you stick to questions, Ms. Kozlowski? May I have nothing further? May I have nothing further? 이럴 때 막 우는 거죠. 지금 변호를 처음에 본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굉장히 떨면서. Nothing further라고 해도 되나요? May I have nothing further? May I have nothing further? May I have nothing further? All right. May I? 이것 때문에 블랭크를 해 놓은 거야. 사실은요. Can I? 그러면 반말조고요. May I면 존댓말조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Where from? 바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라는 거죠. 노홍철처럼 되지 말고. May I? 존댓말로 시작하세요. May I? May I? 그런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단어 두 개는 nothing further 해갖고. 더 이상 증인한테 질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뜻으로. May I have nothing further? May I have nothing further?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nothing further 그러고 그냥 앉아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해도 되나요?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May I have nothing furthe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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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너무 어색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책으로 넘어갑니다. Way to go.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응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플을 만점 맞았다 그럴 때 제가 막 등을 두들겨주면서 way to go. 잘했어. 잘했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줄게. 이런 응원구호와 함께 아주 용맹의 상징인 동물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붙여줍니다. tiger. tiger. t-i-g-e-r. go get em tiger.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붙여요. 사실은요. go get em. go get them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멋지게 이겨라. go get em tiger. go get em tiger. 이런 것도 있고요. way to go tiger. way to go tiger. 이런 식으로 tiger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을 동물로 놀리는 게 아니야. 아주 용맹이 있는 아주 멋진 친구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no sweat. 무슨 말이야? how I met your mother. 여기서 나왔대요. how I met your mother라는 스위크 말죠? 아이 둘을 놓고 아빠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만났냐면. 솔직히 우리는 아빠들 엄마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 잘 안 해주잖아. 우리는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prom. prom. 일단은 prom이라는 거 알고 있지? 졸업 파티예요. 미국 애들 졸업 파티를 prom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prom. can we go to that? 이렇게 더듬으면 그게 또 신기하게 또 쩔쩔매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말할 때 더듬잖아. 어디 뭐 준비했다 줄줄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대사를 can we go to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또 못 들어요. can you go to that? can you go to that? 우리 가도 되는 거야? prom에 가도 돼? can we go to that? yeah we'll just call. yeah we'll just call. we'll just call. we'll just call. 전화해보지 뭐. yeah we'll just call the high school. we'll just call the high school. 어디다가 고등학교에다가. yeah we'll just call the high school. they'll let us stand. they'll let us stand. they'll let us stand. they'll let us stand. 이런 것도 잘 안 들려. 스탠드도요 그죠? 이 보고 읽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they'll let us stand. they'll let us stand. 아 우리가 서있게 할 거다. 어디에? yeah we'll just call the high school. they'll let us stand in the back and watch. in the back and watch. in the back. they'll let us stand. in the back. they'll let us stand. in the back. and watch. alright. they'll let us stand. in the back and watch. 다시 한번 시작. they'll let us stand. in the back and watch. alright 너무 쉽죠? 이런 건 다 중학교 영어예요. 뒤에 서가지고 바라보게 해줄 것이다. 프롬을 구경하게 해줄 것이다. yeah we'll just call the high school. they'll let us stand. in the back and watch. yeah no they won't. yeah no they won't. alright they won't. 당연히 안 해주죠. 누가 어른들이 와서 뒤에서 이렇게 서있게 만들어. 고등학생 아이들이 프롬 나이스에 무슨 짓을 하는데. yeah no they won't. why not. why not. 왜 안 됐느냐. 지금 거기에서 얘네들 결혼식 날 와줄 밴드가 지금 연주해서 얘네들은 가서 보고 싶은 거거든 지금 내용이. why not. close turns out we're not in high school. 시작. 옳지. 그렇게 막 흉내내는 거 같아. 다시 한 번 더. why not. close turns out. alright cause. because를 갖다 줄인 거. it turns out. it turns out. we're not in high school. close turns out. we're not in high school. we're not in high school. 우리가 대학생이 아니니까. cause it turns out. we're not in high school. 알지. close turns out. we're not in high school. no sweat. 오늘의 타이틀이 나왔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close turns out. we're not in high school. no sweat. 알지. 맨 앞에. no. 그다음 단어 뭐야? sweat. s-w-e-a-t. 일단 여러분한테 sweat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네. sweat이 뭐예요? 어휴. sweat을 몰라? 어휴.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런 표현은. sweating like a pig. sweating like a pig. sweat이 뭐야? 땀이잖아. 그렇죠. no sweat. 그러면 땀이 안 흐른다는 소리고 땀 흘릴 필요도 없던 소리야.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그럴 때 no sweat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저한테 스키 좀 알려줄래요? 오늘 스키를 그냥 하자. 하나로. 저한테 스키 좀 알려줄래요? 저랑 같이 겨울에 스키 타러 갔을 때. 그러면 내가 no sweat. 그럼 물론이지. of course. sure. no problem. 이런 표현이랑 다 똑같이 no sweat이라는 표현이 있다. no sweat. we'll just sneak in. you'll just sneak in. sneak in. s-n-e-a-k라는 동사에다가 전시사는 in입니다. all right. sneak in을 안다고 그러면 몰래 빠져나와도 알아야 되니까 sneak out도 나와야죠. o-u-t도. sneak out.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몰래 들고 오고 몰래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 꼭 몰래 만나고 돌아다니잖아. 그렇지? 그런 걸 sneak around라고 쓰는 거야. sneak around. all right. sneaking around, sneaking in, sneaking out. 이런 식의 표현들도 알아놓으면 편하구요. no sweat. we'll just sneak in. we're not sneaking into a high school 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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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re. it's the only way. yes we are. it's the only way. yes we are. 그러면서 지금 저 여자아이는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여자아이는 성공을 합니다. all right. 그리고 대부분 여자는 많이들 성공을 해요. 남자들이 다 걸려요. yes we are. it's the only way. all right.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pull yourself together. pull yourself together. pull yourself together.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너의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scattered. 예. 스펠링은요. s-c-a-t-t-e-r-e-d. scattered는 막 부셔진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scattered 되어지냐면 broken up. broken up.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차였을 때라든가. 그래갖고 이 가슴이 찢어진 상태. got dumped. got dumped. 이런 걸 경험을 해 보면은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전혀 안 해 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되면 이게 좀 반어적인지는 몰라도 사랑을 못 해 본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뭐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두 서너 대여서 일곱 번은. broken up 당해보고. dumped 당해보고. 자기도 한 번은 덤프를 해보고. 이러면서 사랑이란 게 뭔지 좀 느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에요. 그래. 근데 전혀 안 사귀다가 그냥 스물일곱 여덟에 첫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애들 많이 있거든. 제 주변에는요. 그러면 참 불쌍해. 어떻게 보면. 저게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나라 컬처가 좀 그런 걸 많이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너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막 저한테 와서 막 울고 그럽니다. 네. 저한테 와서 안겨서 온 남자애들 여자애들. 정말 숫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저는 그러죠. pull yourself together. pull yourself together. 우리나라 말로 뭐야 그게. 진정해. 기운내. 힘내.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건데. 이 말 그대로가. 여기가 broken heart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신의 heart를. 다시 끄집어 당겨서 네 자신으로 만들어라는 소리야. 정신 차리라는 소리죠. pull yourself together. pull yourself together. without a trace에서 나왔네요. 이거는 FBI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FBI에서. 아 요것도 알아놓자. M.I.A.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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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마. 내가 장난치는 거야. missing in action. missing in action이라고. 원래는 군인 용어야. 그래갖고. 작전 수행 도중에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때. missing in action. missing in action.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FBI에서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애가 없어지면 뭐가 돼? 미야잖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이게. missing in action. missing in action. 그런 것을 다루는 without a trace에요. 들어가 봅니다.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알겠죠? 지금 아들이 없어졌어요.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내 아들 돌려줘. Please. I just want my son back. Please. Please. 그러면서 지금 상대방은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I just want my son back. Please. Your son? Your son? 반응으로 봐서는 아니고요. 그죠? 당신 아들? Your son? You're not making any sense. You're not making any sense. 한번 더. You're not making any sense.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You're not making any sense. Why would I have your son? 알지. Why would I have your son? Why would I have your son? 내가 왜 네 아들 데리고 있어? Why would I have your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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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 gym. You need to pull yourself together. You need to pull yourself together. 애가 완전히 지금 막 그냥 거의 미쳤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없어졌어요. 거의 미쳐요. 그러니까 진정 좀 해라. 이럴 때 뭐야? You need to pull yourself together. 아 멋지네. 이렇게 그냥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금덩어리만 알려주는 거죠. You need to pull yourself together. 이 장면을 갖다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저희 클래스에서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항상 장점으로써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알아? 다른 식으로 영어를 갖다가 단어를 배우고 표현을 배우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단점이죠. 써먹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걸 써먹으면 우리가 좀 오래 기억나거든 써보면. 근데 써먹지 않더라도 우리 클래스에서 이런 드라마에 빠지고 영화에 빠진 사람들. Pull yourself together 오늘 배웠다? 근데 나중에 영화에서 확인이 되고 막 드라마에서 확인이 되면 정말 오래 남고. 문제는 이게 시험을 딱 봤을 때 우리 친구 중에서 옛날에 복습하고 그랬던 친구들 얘기야. 그냥 학원을 시계 추모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거 지금 인터넷 강의고 그러니까 좋게 시계 추라고 그러지 우리 어머니 말로는 오라고 그런지 알죠? 시계 브랄. 그것 마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영어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도 되게 많고 학원 다니면서. 근데 정말로 복습하고 이랬던 친구들은 그 GRE 시험을 보는데 X파일의 그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GRE를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친구들은 지금 미국에 가서 박사까지 다 하고 돌아와서 삼성전자에 들어와서 그냥 여자인데 73년생인데 바로 과장으로 취직되고 멋지지 않아?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 친구의 말이었어요. 선생님한테 공부했던 게 딱 그냥 시험 볼 때 그 X파일 드라마가 막 떠오르고 그런데. I know. 여기서 I know는 뭐예요? 내가 지금 pull myself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내 아들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는 소리야. I know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I know. Just pull yourself together. Just pull yourself together. 막 이럴 때 이제 그 security라고 그러죠. security. 경비가 이제 와가지고 말리려고 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I know. Just pull yourself together.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Don't beat yourself up. Don't beat yourself up. 우리나라 말로는요. 너무 자학하지 말아라고 할 때 쓰는 표현. 나는 또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본다. 이것도 자체가 금덩어리야. She's pretty, huh? She's pretty, huh? 우리 요 장면 봤었는데 옛날에 그지? Waitress가 와가지고서는 니네 집 우리 집 막 이러고 그랬던 거. 야 예쁘다. She's pretty, huh? Yeah, I guess. Yeah, I guess. 아 그때 떠오른다. 표현 떠오른다. Apple in my eye. Apple in my eye. 기억나? He's an apple in my eye. 너무 소중하다. Yeah, I guess.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없고 막 이러는 애가 갑자기 온갖 신경을 딴 데 쓰고 있어.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여기서 형은, Charlie인가? 형은 굉장히 바람둥이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쁜 여자분은 가만히 두질 않는단 말이야, 바람둥이들은. 왜 그래?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 if I send them out there too soon?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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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What if I send them out there too soon?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알잖아. 알잖아. 영어는 언어라는 거. 우리 친구한테 내가 알잖아 그런 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가 가끔 저한테 저걸 가르쳐줘요. 중국말 한두 마디를. 그때 내가 중국말을 따라해주면 깜짝깜짝 놀리면서 와, 이런 거 무슨 그런 거 발음 아무나 못하는데 그러는데 그냥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 뭔지 알지? 한국 사람들이 뭔가 언어를 배울 때 꼭 자기가 그걸 상식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 발음을 하거든. 그러지 말고 들리는 사운데로도 그냥 흉내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가 발음하는 거 그냥 내가 흉내내면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이러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흉내내라니까. 그냥 흉내내는 거야. be and die. 따라해봐. 뭘 것 같아? 변태예요. To farm. 따라해보라니까. To farm. 그게 뭐야?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중국말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보면 되는 거야. 스파르마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들 장난치잖아. 한국말이랑 비슷한 게 있어갖고. 제발 그냥 들리는 대로. 틀려도 돼. What if I send him out there too soon? 그것도 큰 소리로요. 이제 저랑 같이 합니다. What if I? What if I? 이 단어 세기가 항상 한꺼번에 들려야 돼요. What if I? Send him out there. 이것도 한꺼번에 들려야 되고요. What if I send him out there? Too soon. All right. 여기서 send him. 여기 다음에 나오는 단어 두 개. Out there에다 금덩어리 표시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들 부모님이 대학생 때도 챙겨주고 대학원 때도 챙겨주고 시집에 대한 장갑 가서도 챙겨주잖아. 그런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단어가 있어도요. 그런데 얘네들은 18살이면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독립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하죠.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파티에다가 놓고 온 거야. 처음으로 이성과 노는 파티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놀거든. 지금 이 아저씨가 큰아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What if I send him out there? Too soon. 너무 일찍 사회에다 내놓은 거 아닐까. 너무 일찍 여자를 알게 하냐 아니까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가 그랬거든요. What if I send him out there too soon? What if he's not ready? What if he's not ready? What if? He's not ready. 아직 이성을 알 정도로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빨리 내보낸 거 아닐까? What if he's not ready? Don't beat yourself up. 원래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말을 하면 큰아빠가 돼가지고서 너무 그게 자각하지 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 말하는 위치가. 오늘의 타이틀이죠. Don't beat yourself up. Don't beat yourself up. Don't를 쓰고요. 동사는 beat. B-E-A-T. 누구를? Yourself. 부사는요? Up입니다. Don't beat yourself up. All right. 뭐라고요? 자각하지 마. 네 탓 아니야. Don't beat yourself up. You did everything you could. You did everything you could. All right. 큰아빠로서 할 일 다 했잖아. You did everything you could. There just wasn't enoug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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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또는 이렇게 조카에게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만한 시간이 항상 모자라. 더 많은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사랑을 주고 싶은데. We just wasn't enough time, damn it. 그러니까 막 웃는 거고요. 지금 아빠가 하는 말투예요. 전부 다. There just wasn't enough time, damn it. It's out of our hands. 한 번에. 이것도 금 덩어리예요. It's out of our hands.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너는 안 달라집니다. guarantee야. 절대 안 달라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헬스 가가지고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이 빠지겠니 안 빠지겠니 안 빠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영어는 절대 안 달라집니다. 흉내 내야 된다고. It's out of 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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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죠. It's out of our hands. It's out of our hands. 맨 앞에만 선다. It's. 그 다음에 뭐? Out of our hands.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t's out of my hands. 해도 마찬가지고. It's out of our hands.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품을 우리 손에서 떠났단 말이야. It's out of our hands. It's out of our hands. 여러분이 어떤 일을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저질러서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막 후회하면서 막 그냥 걱정할 때 제가 가서 그런 거죠. It's out of your hands. It's out of your hands. 어떻게 더 이상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손을 떠났다니까. It's out of our hands. We just have to let nature take its course. We just have to let nature take its course. We just have to. We just have to. We just have to. We just have to. Let nature take its course. Let nature take its course. 어려워요 이런 것도요. 아이고 다시. We just have to. We just have to. Let nature take it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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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체를 갖다 외워놓으세요. Let 부터 시작해갖고요. 자연히 알아서 하도록 하자예요. 어차피 이제 다 큰 놈을 갖다가 우리 언제 일일이 그걸 갖다 알려주고 그러나. 이성교제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지가 배워가야죠. 그죠? 삼촌이 돼갖고 아빠가 돼갖고 여자랑 키스할 땐 그러면서 막 손동작 알려주고 그럴 순 없잖아. 내추럴하게 지가 배워야지. Let nature take its course. Let nature take its course. Let nature take its course. It's out of our hands. We just have to let nature take its course. Sounds good. Sounds good. 그렇지. 그렇게 말할 때는 괜찮은데. 그런 말을 들을 땐 괜찮은데. Sounds good. Unfortu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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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거겠지? Unfortunately. 근데 참 불행하게도. Sounds good. Unfortunately. Nature keeps telling him. Nature keeps telling him. Nature. 본능이거든. 본성이야. Keeps telling him. Nature가 자꾸 우리 조카한테 말을 한단 말이야.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조카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 Sounds good. Unfortunately. Nature keeps telling him to scratch his ass. To scratch his ass. To scratch his ass.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막 웃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학생이잖아. 그렇지? 여학생들도 장난 아니에요. 자기 엉덩이 긁어대는 거. 자기도 모르게 긁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진짜 강사로서 지금 이런 말 하면 참. 그런데 예쁜 여학생이 아주 다소곳한 여학생이 일어나. 수업 듣다가 일어나서는 갑자기 퍽퍽 이렇게 긁다가 나가. 그러면 나가면서 긁으면서 나가면 나는 보이잖아. 앞에서.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야 내가. 그게 자기의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그게. 그냥 간지러우니까 퍽퍽 긁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알지? 그냥 이렇게 옆에 긁는 거랑 좀 틀려. 이렇게 돌려가서 가운데를 이렇게 긁고 나가면. Scratch his ass. Scratch his ass. 네. 지금 우리 조카가 지금 그래갖고 걱정인 거죠. 이게 이성들 앞에서 이러는 게 조금 신경들 써.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나고 좀 불편하면 화장실 가서 빼고. Sounds good. Unfortunately nature keeps telling him to scratch his ass.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네요. 아유 여기 그냥 동영상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야. 책에 밖에 없습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Don't dwell on the past. 아까도 했지만 Break up. Break up. 이렇게 누구랑 한번 헤어져 보고. Broken hearts. Broken hearts. 가슴이 한번 찢어져 보고. 그런 사람한테는 Pull yourself together. Pull yourself together. 이런 식의 위로말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다음에는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꼭 이 말을 해주거든요. Don't dwell on your past. 하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Dway는 땅을 파고 사는 거거든요. 아예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들지 말고 좀 나와. 그래서 Don't dwell on your past. 다음에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그 다음에 또 써주냐면. Move on. Move on. M-O-V-E. 그 다음에 on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Move on. 또는 이런 것도 알아가고요. Let it go. Let it go. L-E-T. 그 다음에 it go. 이런 거는 잊어버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Let it go. Don't dwell on your past. Alright. 그 다음 겁니다. Keep up the good work. Keep up the good work.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건 사실 수고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인사는 영어로는 없어요. 원래 영어로는 없지만. 만약에 그걸 가장 가깝게 영어로 바꾸라 그러면. Keep up the good work. 지금까지 아주 잘해줬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잘해라 라고 칭찬해줄 때. Keep up the good work. Keep up the good work. Alright. Follow your heart. 오늘의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들어갈게요. 마이클 is going to get us all fired. 마이클 때문에 우리 다 잘리게 생겼어 지금. You sat back. You sat back. Come on. 이 뒤에 앉아가지고는. You sat back and let him play that. And let him play that. 마이클로 하여금 그냥 플레이하게 놔두는 거야. Let him play that. Let him play that. 어떤 거를. You sat back and let him play that dumb movie. Dumb movie. And now Jen is peev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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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사람들 이름을 모르니까. 마이클이 누군지. 제인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쩔쩔매는 거잖아. 내용이 뭐 천천히 못 따라가니까. 제인이라는 건 버스예요. 진짜 버스.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부장 정도 되는 사람. 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업 분양 정도 되는 애가 마이클이야. 마이클이 월요일만 되면 약간 또라이 짓을 많이 해요. 여기 마이클은요. 그래갖고 월요일만 되면 영화를 보는 거야. 애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한 영화 있어. 또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애들은 싫어하는데도 가서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상사가 보자고 그러니까. 그럴 때 쟨니 왔다 보고선 지금 열받아서 간 거야. Is peeved off. Is peeved off. Is라는 비동사에다. peeved. P-E-E-V-E-D. 그 다음에 부산은 off. O-F-F는 금더운이 될 만하죠. 열받아서 확 뛰쳐나가는 거. And now Jen is peeved off. And we're all going to lose our job. And we're all going to lose our job. That's not going to happen. That's not going to happen. 휴게실에서 무슨 비밀 접선하듯이 서로 딴 데 보면서요. 이런 게 재미있는 거야. 어피스는 이런 걸. 어피스는 이런 장면이 재미있는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That's not going to happen. You know she has it out for him now. You know she has it out for him now. She has it out. She has it out. 이것도 얼마나 쉬운 단어들이야. She has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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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him now. 까져 갖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화를 낼 거야. 라는 소리를 갖다. She has it out. 이라는 금덩어리 표현입니다. She has it out for him now. She has it out for him now. 여태까지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그 화를 갖다 내보냈다는 소리야. You know she has it out for him now. That's not his fault. That's not his fault. 그거는 우리 마이클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That's not his fault. He had to follow his heart. He had to follow his heart. Follow his heart. Follow his heart. Alright. He had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Follow. 그 다음 누구에? His 하나 더. Heart. H-E-A-R-T.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또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애가 있었어. A라는 남자는 만나면 따뜻하대. 편안하고. B라는 남자는 만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찌릿찌릿하대요. 어떤 사람을 골라야 돼요? 둘 다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그러려면 애가 예쁘게 생겼어요. 인형처럼 이쁘게 생겼었어요. 이 놈이. 그래갖고 내가 그 놈한테 뭐라고 했어? Follow your heart. 네가 마음 가는 쪽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에 되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쟤를 만났었으면 하는 그런 미련이 남아요. 근데 그걸 누구의 advice를 듣고 누구한테 선택권을 주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니까 부모님도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네 heart를 따라가라.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70년생이면 나이가 꽤 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70년생이면. 70년생인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을 거예요. 그 놈은요. 그 놈이 와서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남아있고도 싶고 알지? 여기서 안정적이니까. 과장까지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도 제가 뭐라고 해요? Follow your heart. 참 좋은 말이에요.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아주 잘해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Catch you guys all tomorrow. Not tomorrow. On Wednesday. Have a beautiful day. Please review.